한옥의 창문들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저마다 참 개성 있는 모양의 창문들이 많고 그러면서도 기가 막히게 딱 맞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딱 좋다 싶을 만큼 말이에요. 그렇게 찍어낸 듯한 음악 말고 정말 좋다 하는 영화도 너무 감동 있게 본 영화나 재미있는 영화는 그걸 내 것으로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듯이 음악도 사실 그렇잖아요. 위시 리스트에 오래도록 담아두고 꺼내 듣다가 결국은 소장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욕심이 드는 음악들. 오늘 이 한 장의 음반에서 만나볼 명반은 에릭 크랩톤의 461번지 오션 벌버드라고 하는 음반 가운데 두 곡의 음악을 들어봅니다. 함께 들을 앨범의 타이틀 461 오션 벌버드는 에릭 크랩톤의 음반 회사였던 RSO 레이커드의 사장 러프트 스티구드의 별장 주소이기도 하죠. RSO는 러프트 스티구드 오가니제이션의 약자로 70년의 벽두부터 시작이 됐던 에릭의 마약 복용이 수위를 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461번지 오션 벌버드의 별장을 내주면서 요양을 하게 배려해줘요. 역시 이곳에 함께 했던 그녀는 데릭 앤 도미노스 시절의 명곡 레이라를 만들게 했던 바로 그녀 패티 보이드가 동행을 했었죠.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크나큰 변곡점이 되어졌던 장소가 바로 플로리다 마이애에 있던 461 오션 벌버드라고는 주소를 가진 이 별장이었었고 트라잉글 러브로 시작이 됐던 약물 중독은 거의 그 패인이 되다시피 했던 에릭 크랩톤의 신혼집으로 탈바꿈하면서 제기의 발판이 되어졌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얻게 된 소중한 부금자리 전원기적인 엄반 461번지 오션 벌버드는 음악적인 면에서도 이전에 에릭 크랩톤의 스타일인 트레이드마크였던 반박자를 느리게 연주하던 기존의 주법에서 진일보에서 여러 장르의 음악 특히 가시페리나 레게 같은 지금까지는 시도해보질 않았던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영적 발산에 의한 완숙함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재출발의 의미를 담았기에 어떤 음반보다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앨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4년에 공개됐던 이 앨범은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았던 트랙 Let it grow에서부터 애절한 창법으로 제기에 대한 강한 영혼을 갈망하다. 그에게 심정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녹아있는 Give me strength. 그리고 블루지안 기타 손과 음성으로 결코 두 번 다시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던 Better makes it through today. 그리고 또 전설적인 레게의 선교자 밤아리의 원곡을 커버했었던 I shot to shelly. 또 블루스의 전설 주아니 오티스의 고전을 리메이크했던 윌리 앤드 핸 드라이브. 또 명곡 프라미시스에서도 호흡을 같이 했었던 앨범의 순값 이본 엘리만과의 공동작 Get Ready라든가 또 스타디 롤링맨 또 철저하게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심정을 애달게 담아냈던 Please be with me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그 에릭 크랩톤이 얼마나 고뇌하고 아파했었던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음반으로 최고의 연주인이 되기 전에 물론 그 이전의 에릭 크랩톤 또한 최고였었지만 한 번은 거쳐야 할 통과 의뢰와도 같은 시련의 극복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앨범이기도 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런 얘기처럼 그의 그런 지나온 아픔이 더 단단한 그를 만들기 위한 하늘의 큰 뜻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명반 중에 한 장이기도 했죠. 오늘 함께해 드릴 두 곡의 음악 중에 첫 곡은요. B면 두 번째 트랙의 수록곡이었던 Charles Scott Byer의 명곡 Please be with me 먼저 들려드리고 이어지는 곡은 A면 두 번째 트랙에 담겼던 바디 크랩톤의 자작곡 Give me strength까지 두 곡의 음악을 이 한 장의 음반에서 이어서 듣습니다.